네, 오늘 저희 기존에 회오리나 이런 거 장착하고 라파제프판 뒷부분 장착을 하신 기존 고객님인데요. 지금 산타페 차량인 거죠, 사장님? 네, 산타페 DM. 산타페 DM 이제 저희 신제품 탄 R타입 하나 장착하고 지금 시운전 나왔습니다. 이렇게 12시 방향으로 쭉 직진하실게요. 잠시 후 로터리에서 오른쪽 4시 방향입니다. 첫 번째 출두입니다. 이쪽에서는 약간 시내 구간처럼 가속방 뚜껑이 많아요. 약간 걸리는 게 많아서 그런 느낌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 천안 진천방향 쪽 오른쪽 방향으로 나갈 때는 고속주의도 한번 해보시고 테스트해 주시면 됩니다. 약 300m 앞 무회전입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약 300m 앞 무회전입니다. 약 300m 앞 무회전입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쪽에서 천안 진천방향 쪽으로 오른쪽으로 빠지겠습니다. 이쪽에서 천안 진천방향 쪽으로 오른쪽으로 빠지겠습니다. 이쪽에서 천안 진천방향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쪽에서 천안 진천방향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천안 진천방향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쪽에서 천안 진천방향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속주의도 한 번 더 확인할게요.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항속주행식으로 운전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이제 변압감을 빠르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구요. 지금 이제 어쨌든 바로 장착하고 나서 테스트 나온 거라서 한번 느낌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요. 네네. 지금 속도가 올라가면 안떨어지네요. 네 그렇죠. 유지하려고, 힘을 쓰려고 하는거가 있구요. 고속 한번 하고 나면은 좀 더 시원하더라구요. 항속도 더 길어지구요. 힘을 잘 써요. 출력이 좀 더 높아진거 같더라구요. 기존에 타셨을때랑 지금 장착하고 나서 느낌만 조금 어떤 부분은 다른지 이렇게 그 부분만 좀 말씀해주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항속주행은 아무래도 기름값이랑 거의 직결되어있는 부분이라서 힘은 저속구간인데 원래 RPM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RPM이 거의 제가 봤을때는 이천이 잘 안넘어가긴 하는거 같긴 한데 이제 이천에서 1,800 선에서 속도가 안떨어지고 그냥 계속 유지되는거 같아요. 이제 오른쪽으로 빠져서 호두과자 지나면 오른쪽으로 빠져서 내려갈게요. 발음이 좀 빠른거 같아요. 기존구보다 좀 더 빨라진 느낌이 드시죠? 몇번째 가시 Families 좌측으로 이제 반대편 차선으로 올라갈거에요. 이제 바로 좌측으로 올라갈거에요. 이쪽이요. 이쪽 언덕 올라갈 때도 느낌이 조금 다르실거에요.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1-4로 6-1로 9-1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메라가 없나 봐요. 네, 카메라 없어요. 카메라에 있는지 모르겠네. 카메라가 아까 반대편에는 열려있었는데 카메라가 없었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낮에는 가끔 평일 낮에는 있긴 해요. 반응이 빠르니까? 반응이 빠르고요. 이게 점점 더 좋아질 거라서 타보시면은 전에 한번 느껴보신지 아시겠지만 한 일주일 정도 더 타보시면 좀 더 좋아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곳에 수업은 오직 160년 터드 가스전 halen 이동식 간선 후간입니다. 오른쪽에서 빠질거 거든요. 기존거보다 조금 더 좋아졌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앞으로도 계속 타다보시면 좀 더 좋아질거라서요. 학습하는데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는 소요되니까요. 그 정도만 되면 훨씬 더 연비나 이런 차이가 느낌이 아마 오실 거에요. 저쪽 쭉 직진하셔가지고 자회전 받아서요. 주력이 계속 유지되는 거에요. 그쵸. 힘을 그냥 좀 적게 써도 그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차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라든요. 자회전. 여기 말고 차 앞에서요. 거기에 원하는 탑오세요. 성범위는 최선기의 스토리에 대해서도 많으니 너무 괜찮은데요. 그 앞서서요. 이 시각 세계 장소는 자주 녹여요. 안녕하세요. 피니쉬 모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탄 D타입은 탄 디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의 파워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1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어떻게 되실까요? 고객님께서는 어떻게 되실 수 있도록 해드리지요?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